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. 니제르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자국 대통령을 감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. 니제르는 남한 면적의 10배가 넘지만 대부분이 사막으로 인구는 우리의 절반인 2500만명 정도입니다. 핵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그 외 자원이 풍부해서 많은 국가와 테러 집단들이 니제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.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제 쿠데타 소식입니다. 벌어지고 있는 쿠 쿠데타 플레이아웃 어떤 상황이 전개되다 벌어지다라는 뜻입니다. 전개되다 벌어지다 플레이아웃 이제 쿠데타 소식입니다. 벌어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에서 처음부터요 오늘 밤 그곳 대통령은 억류되어 있습니다. 포로로 캡티브 사로잡힌 억류된 캡티브 오늘 밤 그곳 대통령은 억류되어 있습니다. 포로로 자신의 보안군에 의해 그리고 미 관리들은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. 그 소식은 경종을 울렸습니다. 그 소식은 경종을 울렸습니다. 그 소식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 우리 코트니 큐비 기자는 유일한 미국인 특파원입니다. 현지에 나가 있는 니제르 현지에 on the ground 현장에서 또는 현지에서 현지에 나가 있는 니제르 현지에 처음부터요 오늘 밤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.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이 오늘 밤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.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이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Tonight a strong warning from US Secretary of State To the Nigerian military leaders behind a coup 니제르 군부 지도자에게 쿠데타 배후에 있는 축출하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나라 대통령을 아우스트 축출하려는 쿠데타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나라 대통령을 아우스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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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